여성그룹 제이하트가 가수 싸이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. 싸이는 최근 우연히 제이하트의 타이틀곡 미스트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올 연말 계획 중인 자신의 브랜드 콘서트 온라인 스탠드에 초대하기로 했는데요. 싸이의 온라인 스탠드 콘서트는 지난 2002년 처음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매회 매진 사례를 이어온 국내 대표적인 대형 콘서트입니다. 인기가 좋은 만큼 이 공연에 게스트로 참석하길 원하는 신행 가수들이 많은데요. 싸이 초대를 받은 제이하트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선배의 공연에 누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